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대학들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 표에 대한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이 틀이 2023학년도 대입에서 2024학년도 대입으로 갈 때 변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올해 2024학년도 대입에서 2025학년도 대입으로 갔을 때 변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셔도 색깔의 변화가 별로 없죠. 색깔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제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 대입으로 갈 때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4개 대학의 변화입니다. 중앙대가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이걸 2022년에 결정한 거거든요. 22년 4월 시행계획에서 이렇게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겠다라고 최저 완화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영어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그 다음에 시립대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3학7 마지노선의 대학이다. 그래서 실제로 3학7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맨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시립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어떤 부분이 좀 주의할 부분인가 한번 볼게요. 중앙대는 수능 응시 영역이 지정해제됐습니다. 사실은 중앙대를 제가 이렇게 표시하긴 했지만 중앙대만이 아니죠. 대다수의 대학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할 때 미적기아 플러스 과탐. 원래 제안을 뒀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많은 대학들이 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역시 살펴보셔야겠죠. 경희대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대다수의 대학들이 2028 대입까지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25, 2026 이런 전형을 설계를 할 때 수능 최저를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경희대가 이렇게 탐구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다는 측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류 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외대 글로벌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과탐을 폐지했고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입대는 진로 과목의 10%를 반영하는데 일부 과목만 보다가 전 과목을 반영한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3합 7이다. 올해 만약에 혹시라도 작년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능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3합 7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실입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낮은 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수명녀대가 있는데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홍익대가 원래 2023학년도 대입까지는 3합 7이었거든요. 실입대가 아니라 홍대가 사실은 3합 7의 막내였다고 볼 수 있었는데 작년에 3합 8로 옮겨졌습니다. 3합 8로 옮겨졌고 재미있는 건 뭐냐? 실입대가 올해까지는 3합 7이고요. 내년에 다시 3합 8로 이렇게 또 한 단계 낮추게 됩니다.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인원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런 인원 증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을 보시는 것처럼 증감에 큰 변화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경희대는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고요. 10% 정도.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무려 한 20, 30% 이상 증원을 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원의 변화가 있을 때는 입결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있어서 만약에 인원이 큰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인원이 증가됐다고 해서 과연 건국대의 입결이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확보한 위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구조적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내려와 보세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뿐만 아니라 시립대, 그리고 건국대와 동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홍익대, 숙명대도 보십시오. 전부 다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와 동국대만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수능체제가 안 되는 학생은 상위권 학생들은 건국대와 동국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확보한 위치이기 때문에 건대나 동대는 입결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는 독특하게 10과목만 반영해요. 10과목만,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교과, 국어교과 전체, 영어교과 전체, 수학교과 전체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학생들이 5학기 거치면 거의 20과목씩 배우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중에서도 국수형사과, 국수형과 이런 식으로 계열을 나눠서 10과목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고3단임하면서 작년, 재작년 지원했던 학생들 살펴보면 2점 초반까지는 1.0이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체가 굉장히 변별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류를 교과 영역으로 제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대 역시 큰 변화는 없고요. 과목 지정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그 과목 지정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 것과 다르게 홍익대처럼, 연세대라든지 실입대라든지 홍익대 같은 대학들은 미적, 기아, 과탐, 자연계열 학생들은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충족해야만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데 오류가 없습니다. 물론 고려대처럼 미적기아는 풀었지만 즉, 확통까지도 상관없지만 과탄만 설정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체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이 끝나셨어야 돼요. 수능까지 며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숙명여대에 역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들을 쭉 일렬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스카이, 서성아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색깔이 다른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이 다른 대학들이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024학년도 대입이에요. 즉, 가장 최근의 대입이잖아요. 가장 최근의 대입의 입결은 이 순서에 가깝습니다. 이 순서에. 실제로 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보다 성적이 더 높은 학과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연세대라든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등등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작년까지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잖아요. 이와여대가 최저가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렇지만 건국대, 동국대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뀔 수 있고 게다가 중앙대만이 아니라 경희대, 건국대, 외대, 시립대, 홍의대, 숙대, 동국대까지는 2. 초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엔 더더욱 경쟁률을 보고 그리고 학과의 어떤 구조변화, 전형의 변화 등을 살피셔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올해 2025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세대가 올라왔죠. 올라온 이유가 뭐냐. 연세대가 이제 수능체제학력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전부 다 수능체제학력 기준을 설정했고 다만 이와여대가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없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2등급대 친구들이라면 수능체제가 없으면 쓸대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학생 중에서는 정말 쓸대학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건국대를 쓸 수밖에 없죠. 또는 동국대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원래 전형만 보고 또 작년 시행계획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수능이 어려워지고 의대 증원이 되면서 소위 공부를 좀 잘한다라는 N수생들의 유입이 거의 더 많이 늘 거라는 거의 확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자신 있는 친구라면 성적이 좀 작년 입결에 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을 또 간단하게 새 대학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가 있는데 복잡한 표처는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색깔을 대학별로 사실은 표시를 해뒀어요. 건대는 약간 이게 무슨 색이죠? 약간 초록색 계열이죠? 경희대는 약간 푸른색 계열, 동국대는 약간 주황색 계열인데요. 실제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를 학업역량 20%와 진로역량 10%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50이죠. 그러니까 15, 15를 반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30% 반영이니까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역시 서류평가 30 중에 학업역량, 진로역량, 인성 및 사회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반영 점수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개 대학은 패턴이 좀 달라요. 실제로 교과 등급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경희대는 2등급 96, 3등급 89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등급대 학생들은 2등급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점수차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건대처럼 1등급과 4등급이, 동국대처럼 1등급과 4등급이 점수차가 작은 이 대학들이 실제로 서류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굳이 따져보자면 동국대의 서류의 영향력이 더 크고 그 다음이 동국대 그리고 경희대가 서류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편이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70% 컷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일반고 학생들은 이 70% 컷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동국대는 실제로 1.0도 다수 탈락합니다.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저희 반 1등 학생이 1.7에서 1.8 정도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동국대로 환산했을 때 1.0이었거든요. 그런데 추추추합으로 겨우 4대 붙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가 가긴 했지만 실제로 1.0도 다수 탈락을 하고요.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출결, 교과의 성적이나 세특 그리고 종합의견까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건국대의 서류 영향력이 제가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있다라고만 표현했냐? 크다가 아니고 왜 있다라고만 표현했냐? 지원자의 성적대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왜?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높은 성적대에 최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쓸 수밖에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건대 성적은 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경희대는 합격자 서류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서류를 통해서 내가 뒤집겠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희대는 2.5, 2.5 중반 이후로 쓰는 게 굉장히 좀 무리다. 쉽지 않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율전공학부를 경희대는 신서를 했죠. 서울 캠퍼스는 자율전공학부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는 자율전공학부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학부에 지원한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 캠퍼스에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한 학생들은 그 국제 캠퍼스에 해당되는 학과들만 지원할 수 있다. 나중에 그 대학교 2학년 진학할 때요. 그리고 이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 자율전공학부, 이 두 개의 자율전공학부와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만 봅니다. 학업 역량만.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더 자신 있는 친구라면 이 자율전공학부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올해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결에서도 역시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냐. 100점, 96점, 89점, 1등급, 2등급, 3등급이잖아요. 실제로 경희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입시 결과에 항상 5월 중순이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등급 때 중반 이후에 동그라미가 거의 없어요. 불합격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이렇게.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는 추추추학, 즉 내 앞에 합격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많이 나갔을 경우에서나 가끔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작긴 하지만 홈페이지 가셔서 금방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건국 때도 그렇습니다. 입기계를 보시죠. 건국 때는 구조적으로 높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했죠. 역시나 2점 중반 이후로 아무리 서류의 영향력이 크고, 교과의 영향력이 1등급과 4등급 사이에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서류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높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서류가 어떨까요? 서류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2등급 중반 이후로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대 학업 영향력 20%, 진로 영향력 10% 반영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류 영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보이시죠? 있죠? 있습니다. 드뭅니다. 1등급, 앞부분에 있는 이 친구도 떨어지기도 하지, 그렇죠? 서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등급대가 훨씬 더 많죠. 쭉 보시는 것처럼, 성적대 자체가. 아무래도 종합전형적인 요소가 경희대와 건국대보다 종합전형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교과와 종합 중에 종합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언제나 서류가 중요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언제나 서류가 좋아져 있습니다. 아멘